하웨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혼스턴포게임즈님의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어? 이거 시작하자마자 썰리기 직전인 마미롱레그 마미 갈 가족 있다는 걸 어필하네요 제발 우리 애기 좀 봐가지고 아구 레버 띵기면 안돼 아 미안해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다 마미 잘가 그렇게 반토막이 나버린 마미롱레그 프로토타입이 데리고 가버리죠 어쨌든 처리 하나 있었지만 어 그래서 프로토타입이 그렇게 반토막이 나버린 마미롱레그를 직접 고칩니다 로봇마미의 탄생 로봇마미의 탄생 플레이어를 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랄랄라 뺄을 랄랄라 룽닉 라이 마미를 자기 손으로 없앤거에 대한 약간 죄책감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플레이어가 아 어? 근데 뭔 소리야? 로봇으로 재탄생해버린 마미 롱 로봇 등장 가믹 날 판 도망 냈겠다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게 잡아먹힌 뭐야 베리랑 약간 베이비랑 겹쳐서 보이나봐요 안돼 내가 무슨 짓을 어 내 가족들 이건 내가 아니야 뭐야 뭔 버튼 누른거죠? 그래서 마미의 기억을 다시 삭제해버린 버튼을 눌러버린 것 같아 이보! 왜 그래 제발 마미 정신 차려 생각해보니까 플레이어 겁나 뻔뻔하네 근데 아니 지가 반 토막 내놓고 이거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미 챕터3 미리복인가요? 하하하 얜 뭐야 웬 플라위 같은 애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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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3에서 등장할 뭐 새로운 보스몬스터 이런 건가? 어 이름이 데이지 인가봐요? 어 나쁜 애는 아닌가보네 뭐 플레이 타임 공장에서 벗어날 친구인가? 하하하 하하하 어어 그래그래그래그래 비밀의 문이 열렸다 하하하 데디롱레그에 있는 방이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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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을 열었댔는데 아네 마미의 복돌하기 위해서 등장한 설마 데디롱레그 등장 플레이어 플리즈 동거 정워리 I'll be fine 아 괜찮아 걱정하지마 데이지 내가 다 처리할게 음 오케이 그리피 어 뭐야 기절한 상태인데 데이지 공래그? 뭐야 아 아 자고 있는 건가? 안돼 지게? 조심스럽게 뭐야 코드? 539 어 왓 1 2 3 컴마 뒤에서 싸늘하게 흥이 느껴지는데 그때 지켜보고 있던 데디롱레그 아 그가 다가온다 아 아 아 어 설마 워 워 타임 두 아 절이 가 하하하 간지러워 그런 걸로 날 괴롭힐 수 있을거라 생각한나 한 번 더 해봐 아 시원하게 한 번 맞아줄게 내가 아 아아! 야, 잠깐만, 이거 좀 많이 아픈데? 노란색 그래팩이 좀 상당히 센 건가? 뭐 파워 그래팩이 이런 건가? 하이! 나이스 미치우! 자, 롤에다 갑니다! 아, 보여! I hope he is fine. I never coming back! I missed you! 이렇게 데디룩맥을 처리하고 행복한 메모리! 자, 다음은 또 파피의 오리지널 스토리. 파피가 인간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요. 저 왼쪽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소녀가 인간 시절 파피인가봐요. 질롱. 실험번호 1006. 파피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 인간의 영혼을... 인형을 넣는 건데 에러가 나버렸어! 뭐야? It takes a heart. 마음을 가져갑니다? 어떻게 해? 어, 뭐야? 설마 얘가... 프로토타입? 어, 그렇게... 로봇 팔을 장착해서 본인의... 현장을 꺼내서? 아, 제발... 아, 파피를 살리려는 거였어. 아, 실험 1006. 2일차 실험.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나의 심장을 넣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살아있는 인형. 파피가 태어났습니다. 포피, 너는 돌아왔어. I'm so sorry. We can start again. 아, 아빠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설마, 파피의 아빠가 프로토타입이었어? 어, 딱 각이 나오네요. 굉장히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의식을 잃어버리는 파피. 그 파피를 살리기 위해서 넣는 그 실험을 계속한 거예요. 이 프로토타입이. 아, 같이 놀기도 하고... 그리고 인형이었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딸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굉장히 기병한 프로토타입이었어요. 근데... 어... 아빠의 그 손을 들켜버렸어. 하지마. 프로토타입, 자기의 마음을 파피에게 대신 주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토타입이...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아, 맞네요. 아, 착했던 아빠는 없고... 크게 본 누원만 남은 살인 로봇이 되어버린... 그렇게... 파피를 벽장안에 가둬버린 그런데 플레이어가 파피를 봉있는 파피를 그렇게 꺼내고야말로 핵 quem 들어 Skin